기상캐스터 배혜지 해남 문화예술회관과 해남 유스호스텔에서 진행하고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인 배우 최수종과 현직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연기반, 영상제작반, 연극반, 뮤지컬반, 크리에이터반 5개 분반별로 나눠 배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입소식에서 K컨텐츠의 주 무대로 떠오르는 전남의 주인공이 바로 연기캠프 참여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히 전남의 영상문화 발전과 영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크리에이터를 선호하는 청소년을 위해 1인 크리에이터반을 신설해 청소년이 영상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고 이날 입소식을 시작으로 친구, 가족을 초대해 참여자들이 캠프 기간 만든 영상작품, 쇼폼 콘텐츠, 연극과 뮤지컬 무대를 보여주는 작품 발표도 가졌습니다. 지난 29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마당입니다. 양주 한울림 라이온스 클럽이 지역 봉사단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랑, 주황, 파랑, 보라 알록달록 조끼를 입은 봉사단 뜨거운 열기 속 면을 삶아내고 만들어진 자장면을 기다리는 시민에게 전하는 임무는 그들의 몫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도 오늘은 배달 봉사를 맡았습니다. 복지관 직원들도 오늘은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이지만 기다리는 시민들은 특별한 날, 특별한 대접을 받는 듯합니다. 자장면을 들고 1층, 2층까지 뛰어다니며 나르는 봉사자들에게도 기쁨인 나눔, 그 나눔으로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31일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성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본부장, 김진우 여수시 노인복지관장, 이형진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장 및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하우스 27호의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희망하우스는 여수시가 민간 후원처와 연계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이번 대상의 가구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과 미취학 자녀를 둔 4인 가족으로 그간 50여 년 된 노후주택에 내부화장실 없이 내 식구가 방 한 칸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가족의 사연을 접한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지난 16, 22, 23호에 이어 이번 27호 중공에도 함께했고 주택개보수 작업은 여수시 노인복지관이 맡아하며 내외로 대대적인 개선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정기명 시장은 희망하우스 이름에 걸맞게 희망이 가득한 집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시길 바란다고 전했고 박수성 본부장 역시 내 식구에게 쾌적한 집을 선물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라남도는 바이오스마트 그룹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8,000여 권의 도서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일 전남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혜린 그룹 회장, 옴니시스템 부사장, 범이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바이오스마트 그룹은 도서 기탁뿐만 아니라 전남 365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 동참을 위한 기부금 기탁과 전남사랑의 서포터즈 가입 등 전라남도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혜린 회장은 전남 인재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에 기탁한 도서가 전남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이에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인재양성에 애정을 갖고 도서를 기탁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해 주신 도서를 통해 전남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꿈을 키워나가도록 도내 지역 아동센터, 도서관, 학교 등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도서 기탁을 계기로 전남의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돌에는 조그마한 콩자갈부터 조약돌, 몽돌, 크게는 바위까지 돌은 매우 흔한 자연물이고 인간의 문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사용됐던 물질입니다. 발에 차이는 만큼 역으로 도올의 세월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돌 조각은 희뿌연 연기와 함께 두들기고 깎아내며 반질반질하게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돌 조각 작품은 사찰에서 의뢰하는 불상인데 기계적인 반복 작업을 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을 갈고 담는 연마를 하게 되고 돌 조각의 과정은 결국 나를 다스리며 지나온 삶의 예정을 들여다보는 나의 시간이 됩니다. 돌이라는 건 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빛이 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맛이 있어야 돌은 훨씬 더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사람도 또 나이 묵을수록 가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돌처럼 단단하게. 강태희 작가는 수억만 년 전 처음 형성됐던 과정과 돌의 표정 시간이 만든 돌의 무늬를 들여다보며 돌이라는 물질이 지닌 생명력에 경애하는 감정까지 든다고 말합니다. 무생물이지만 살아있는 듯한 돌 포자를 맞이해 생명을 키워내는 돌 이끼를 품는 넉넉함을 가진 돌은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게 호기심이 가는 돌들은 가져와서 놔뒀다가 어느 순간 그 돌을 보다가 형상이 떠오를 때 있어요. 이 형태로 이걸 돌 석길과 거기에 문양, 색감 이런 것들이 어울리겠다 했을 때 그 작업을 들어가는 거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가 제일 사실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조각가의 손길에 깊은 어둠을 뚫고 나온 돌은 각자 저마다의 표정과 주름을 갖습니다. 조각가와 돌 양쪽 모두 스스로 몸부림친 결과입니다. 항상 그 돌이란 물성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돌이 왜 무겁냐 했을 때 저는 세월의 무게다 이게 어느 순간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색깔이나 의미를 제가 특별히 부여하지는 않아요. 이미 돌 자체에서 그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약간의 거기다가 이렇게 저의 어떤 이것만 살짝 건드릴 뿐이지 그저 제자리에서 자신과 주변을 들여다보고 돌아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고 돌의 몸에 작가의 몸에 마치 서로의 시문을 문지른 듯이 하나가 됩니다. 조각가는 자신의 몸을 도구삼아 자연물과 공존하는 존재와 같습니다. 작가와 돌이 하나로 엮인 모습이 불상으로 나타날 수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 작가와 둘이 함께 바람과 햇볕을 해치며 걸어온 시간이 회색빛은 아닐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형춘입니다. 영상편집 뉴스 이형춘입니다. 그리고 동시 출연